갈까부다를 또 떼어버려야 돼 갈까부다를 들어갑시다 갈까부다 시작! 갈까부다 갈까부다 길 따라서 갈까부다 철리라도 따라가고 말리라도 갈까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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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잉 고 수염 고 굳은 고 수염 고 수치니 날치니 날짓니 해동청구라네 다 수련없는 동설령 고개라도 이따 따라서 갈까보다 하나의 징녀성은 은하수가 막혔어도 일 년 일도 오랜 많은 우리 팀 계신 무슨 무슨 물이 막혔는지 일하 지도 못 오는 곳 이제가 또 어서 죽어 3월 동부 연자되어 님 계신 처마 끝에 집을 짓고 오는 일다가 밤중이래 이 년 얼마나 난 저 해를 하고 지오 어쩔 거나 어쩔 거나 이 멍든 세상 어쩔 거나 아무도 모르게 우르마을 시고 한 말로 독장을 한 번씩 해봐야 되겠네 요것은 독장을 한 번 해봐야써 우리 회장님부터 하셔야죠 회장님부터잉 독장을 해보시고 뭐 해보시고 우리 가입해 아 그렇게 아 안 빠지 옛날 물 안 빠져 아 억시게 해가지고 네 얼른 해보시고 갈까 보다 갈까 보다 임 따라서 갈까 보다 전리라도 따라가고 말리라도 갈까 보다 하람도 수연없고 구름을 음도 수연없는걸 수지니 날지니 해고 엄청 보라네 다 수연없는 동설령 고개라도 임 따라서 갈까 보다 하랄의 직녀성은 은하수가 막혔어도 일년일걸 보호하라 헌맛은 우리님 계신고선 우산물이 막혔는지 이따가 가만히 지도 못보는걸 이제라도 서죽고 산물동품 연좌자용 임 계신 초밥 같아 집을 짓고 어두운 눈이 있다가 밤중 있는 이 여왕을 만나 만남청회를 헛고 짓고 어쩔거나 어쩔거나 아무도 못해 임없는 세상 어쩔거나 아무도 못해 울어버린다 아무도 못해 어르신 어이구 옛날까라기만 다 울라고잉 옛날까라기만 다 울라고잉 옛날 데운거 때문에 옛날 데운데잉 그러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고 행운데도 이것이 엄청 아파지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봤어 욕봤어 다듬느냐고 그렇게 또 다듬느냐고 욕봤어 그럼 이제 두 자매님이 우리 간격 간역같이 떼어서 세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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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열시고 갈까시다 갈까 부다 갈까 부다 갈까 부다 회원 잘 리얼라도 다 라 가 오 다 라 오 왕도 수현없고 고요함도 수현없는 수지니 알지니 해동청구라메 왕도 수현없는 동설령 고개라도 힘 따라서 갈카루다 하나를 칭녀성은 은하수가 막혔어도 일련일도 어원한 많은 우리님께서 무슨 물이 막혔는지 우리 다 지지도 못 고는 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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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쩔 거나 어쩔 거나 이 모든 세상 어쩔 거나 아무도 모르게 우르마을 완창을 하셨네 욕 봤어 욕 봤어